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이밤에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추구합니다 낮시간에 교사 스님들 또 여기저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11시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죠 유튜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가니까 들으시길 바라고 제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지요 에레미야에게 좌절하고 절망함 아무리 눈물로 외쳐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 앞에 있는 심판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심판이 진행될 걸 알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너무 힘들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 하시면서 에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다시 붙잡아 쓰시는 하나님 그 진흙이 터져나갔을 때 다시 그 물레 옥로에 올려서 다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토기는 반드시 불가마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불가마를 거치지 않으면 그 토기는 어느새 그 형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빚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 합방 그릇되려면 반드시 그 불가마를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3년 동안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온 줄 너는지 모르겠냐 불을 받고 나를 증거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안에 야베스가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베스가 찬서리를 맞았다 우리가 이제 이 독인은 불가마를 통과해야 되지만 이 곡식들은 찬서리를 맞아야 찬서리를 맞아야 튼실한 알곡이 돼요 다시 찬서리를 맞아야 알곡이 된다 그러니까 봄에는 이제 이 싹이 올라와서 키가 자라요 크게 자라죠 그리고 여름은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아이들이 아버지만큼 크더라고 엄마만큼 크고 그러나 그것은 크기만 성장했지 그 내면은 전혀 성장해 있지 못하죠 연약하죠 그런데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곡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을 보는 그 별을 보면 만져보면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해요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말랑말랑해요 그런데 그대로 태양빛만 있고 소리를 맞지 않으면 그대로 축적이가 돼버립니다 말랑말랑한 그대로 연글지가 않고 축적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알고 오게 되려면 찬서리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이 이 생명계에 반드시 연단이라는 과정 식물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진흙 한 덩어리로 그 독일을 만들 때에도 불가마를 통과하게 만들듯 알곡도 찬서리를 통과하고 우리 인생들도 고난을 통과해서 연단이라는 걸 통과해서 진짜 알곡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찬서리가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아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 찬서리가 나를 알곡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찬서리를 굳이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내 인생의 기회로 삼고 멋지게 그 찬서리를 맞으며 내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아베스는 어떤 서리를 맞았는가 첫 번째 난산의 서리입니다 다 같이 난산의 서리 난산의 서리 우리 역대상 4장 본문의 말씀이죠 구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다 같이 수고로이 낳았다 여기서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을 난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이 난산이 있을 때는 제왕절개라는 것으로 난산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아이를 낳을 때 이 난산은 둘 중에 하나는 죽던가 둘 다 죽던가예요 어머니를 생명을 잃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던가 아니면 아이는 죽고 엄마를 살리던가 이게 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고로이 낳았다는 얘기는 엄마가 죽든 아버지가 죽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난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로이 낳았다는 얘기는 그냥 아팠다 애 낳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수고로이 낳았다고 기록할까요? 아니 누구나 다 나는 건데 수고로이 낳았다고 기록할 이유가 없죠 이것은 뭐냐면 생명이 이토론 만큼 그런 상황까지 갔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탈모델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난산이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이를 살려야 됩니다 엄마를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갔기 때문이고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었다 톨무대에 나오는 얘기예요 생물학자에 갔더니 이 엄마는 온생명이고 이 아이는 반생명이니까 온생명은 너더라도 반생명은 아 반생명을 포기하고 온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을 했었죠 아이가 뱃속에서 난산에서 죽었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아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전부 다 천국에 보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아이도 지옥 갈 자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 아이가 천국에 갔든 지옥에 갔든지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언젠간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말한 탈모다운 상관이 없어요 탈모다운 얘기고 난산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 누구를 살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르더라 그 얘기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것은 아이의 생명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아이가 하나님이 다 천국 보낼 거다 손 들어봐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 전부 다 지옥 갈 거다 손 들어봐 집이들은 뭐예요 지금 안 든 사람 저는 잘 모르죠 좀 가봐야 알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양한 신학자들 중에서도 의견이 다양하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는 천국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도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해당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때 그 증거로 아이가 아플 때 엄마만 안수해도 아이가 나와버리더라고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요 하고 막 아이를 데리고 막 오는데 나는 아이한테 안수 안고 엄마한테 안수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이제 100일 꼭 지난 아이를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우리 가정 모임에 왔었어요 그런데 가정 모임에 왔었는데 할머니 전화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아가 지금 아이가 지금 불덩어리가 됐다 큰일 났다 어떡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우리 누님이죠 막 팔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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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나 이리 와봐 나 기도해주면 되지 뭘게 뛰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명은 운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떠나가라 그리고 깨끗하면 받아라 하고 엄마에게 안수를 했는데 바로 저 안수를 끝나고 전화했더니 아이가 열이 내려가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딱 한정도 그랬어요 저도 원래 그걸 알았는데 그런 영적인 원리를 제가 알고 사역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그 뒤부터는 아이가 아프다면 애를 데리고 와도 되지만 안 데리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면 놔두고 엄마만 와 엄마가 안수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해주곤 했죠 그러니까 엄마가 성령 추만하면 아이는 엄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가 의지가 불이 될 때까지는 의지가 독립될 때까지는 엄마 의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엄마가 성령 추만하면 아이는 천국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참 불행하게도 엄마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는 그냥 자기도 모르고 얼떨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난산 이 야베스는 이 난산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생명도 아이의 생명도 다치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소리가 있는데 유복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유복자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유복자가? 현석이 무슨 뜻이야? 너는 명문대다운 애가 모르면 누가 한단 말이야 그거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몰라? 유복자가 누군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유복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몰랐냐 너는?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 되는 거야 훌륭한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이 성결 두 구절을 읽고 야베스에 대해서 나온 구절이 두 구절인데 어떻게 유복자라는 걸 압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줘요 반드시 아버지가 이름을 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했다는 얘기는 이 성경에서 그 행간에 아버지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유복자의 설이 버릇 없는 사람을 아버지 없이 큰다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욕을 할 때 호로자식 그래요 엄마 홀로 키우는 사람 호로자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욕입니다 유복자에게 그런 욕을 하면 살인 충독이 나요 내가 아버지 없이 큰 것도 서러운데 너한테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정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야베스는 날 때 난산의 이 길을 맞았고 커가면서 아버지 없이 커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불행했어요 그 다음에 그는 가난의 서리를 맞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또 가난했다는 걸 아십니까? 목사님 야베스라는 말이 뜻이 가난이란 뜻이에요 고통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이 아이를 낳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환경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그 아이에다가 그 환경의 이름 자기가 처한 환경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 가난의 서리를 또한 맞고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그 찬서리가 찬서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베스로 하여금 그 찬서리는 세 가지 난산, 유복자, 가난의 이 서리든 야베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가라 그러니까 찬서리를 맞을 때 인생들은 어디에 가고 싶냐면 인생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야베스는 찬서리를 맞고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말씀이 바로 10절에 있죠 9절에는 세 가지 서리를 말하고 있고 10절에는 서리를 맞았으나 그 서리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베스가 받은 복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바영 하나님께서 읽어주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야베스가 이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그 기도대로 그의 이름이 지명이름이 되었고 왜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만들잖아요 야베스라는 그 이름을 따서 지명이 만들어진 것들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높였고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대로 지경을 넓혀주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우리는 찬설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주 담담하게 이 찬설이를 맞고 이겨내면 정말 놀라운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릴 때 찬설이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 찬설이를 통과한 다음에 제가 어디 가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제가 겪은 찬설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이번에도 제가 진주 가서 그 기도원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제 여기 찬설이 맞은 얘기를 담담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훌쩍훌쩍하면서 다 우는 거예요 그 어릴 적 찬설이가 내렸던 것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나줬구나 하면서 그 큰 은혜를 받는 걸 봐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통과했던 야베스처럼 통과했던 이 찬설이가 나에게는 정말 축복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제가 느껴요 듣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루이스 캐럼이라는 쓴 사람 그 동화를 쓴 사람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 동화에 있는데 거기에 도도소의 도도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앨리스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샤론이 이름을 질 때 앨리스도 후보 중에 하나 했어요 그래서 왜 앨리스냐 그냥 예뻐서 앨리스 예쁘잖아요 그냥 동화책에 나온 이름인데 나는 앨리스라고 해볼까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에스터가 이름이 세자라고 좀 그래서 두자로 해보자 해가지고 샤론이라고 했는데 이 도도소에는 포르투갈의 선원들이 한 섬의 무인도죠 사람의 땅이 전혀 닿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천연 요새에다가 너무나 풍성한 먹을거리가 동산처럼 널려져 있는 곳에 새들이 살고 있는데 포르투갈 선원들이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발견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 섬을 그런데 이 새들이 너무나 풍족하니까 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그냥 목걸이가 천지고 거기에 막 아름다운 곳이고 바람도 불고 그냥 너무나 새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도망도 못 가요 뻔히 쉬다 보는 거예요 날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포르투갈 선원들이 도도새라고 이름을 쟀는데 바보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바보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아주 잘 나르는 새였대요 새의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 섬에 정착한 다음에는 나를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종된 새란 말이에요 이 새들은 결국 멸종됐어요 도도새는 멸종이 돼버렸어요 지우상이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멸종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가 없으면 알곡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잖아요 여름에 벼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손톱으로 딱 까잖아요 이게 하얀 진물이 팍 튀어나와요 하얀 그 뜬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 쌀 씻는 물 같은 그런 게 꽉 차 있어요 아래 이게 서리를 맞으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리가 없으면 그대로 쭉쩡이가 돼가지고 말라버리면 하얀 거루만 풀풀 거기는 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서리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래요 그 벌레들도 애벌레로 있을 때 그 조그마한 구멍에서 그걸 온 힘을 다해 그 조그마한 구멍을 빠져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날개의 힘이 붙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더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 또한 마찬가지예요 중앙아메리카에 중앙아메리카가 어디냐면 과태말라 이제 온두라스 이런 곳이거든요 북미 미국 캐나다 밑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가난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남미죠 남미와 북미 사이에 중앙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마야 문명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마야 문명 900년 동안 어마어마한 화려한 문명이 꼽혔어요 그곳 중앙아메리카에 어마어마한 정말 화려한 문명이었어요 마야 문명이 근데 이 마야 문명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지구장에서 중앙아메리카에 있었어요 그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찬란한 문화가 문명의 그 마야 문명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대한 문명이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냐고요 지구장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도도새가 멸종되듯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 아시죠 토인비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야 문명은 예부에 도전이 없어서 도도새처럼 스스로 멸망한 문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전혀 예부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침략도 없었어요 그냥 꽃피고 화려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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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난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확 사라졌어요 너무나 웅자하고 화려한 건물들이 지어갔고 고대 마야는 기온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중앙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수학 천문학이 고도로 발달했고 그래서 900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900년 정도 경에 갑자기 거대한 문명이 지구장에서 샥 없애냈어요 장기적인 가뭄 때문일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허리케인 같은 그런 태풍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너무나 태평스럽게 살다가 스스로 타락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동성애가 창고해서 에이지로 그냥 한 번에 다 없애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가능하다는 게 아프리카를 제가 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소아젤랜드에서 인구의 42%가 에이지 환자라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아프리카가 이제 그런 동성애 이런 것들을 제재하기 시작했어요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아프리카에서는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동성애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입도 뻗고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세월호 400명이 바다에 침을 한 것은 엄청난 사건으로 여기는데 그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1년에 1,600명이 에이지에 걸렸어요 그리고 죽어가요 그런데 입도 뻥껏 못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 젊은인 이 생떼같은 새끼들이 동성애를 통해서 어? 에이지에 걸려 죽어가는데 입도 뻥껏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순전한 아이들이 호기심이 아니면 용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번에 에이지에 걸려 죽어가는 거야 난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른 나라는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고를 못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자신들이 죽어가야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 자신들이 에이지에 걸려서 죽어가야 우리의 선택이 미스였다고 말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 정당에서 군대 내 학문성교 허락하라고 다시 법안을 올렸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준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입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켜버렸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가를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3만 달러가 됐어요 GMP 굶어 죽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 제도가 돼서 노수자가 됐든 누가 됐든 국가의 혜택을 요구하면 누구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병원비 무료 주거비 모든 걸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제는 많이 먹어서 죽지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마야 문명처럼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970번 이상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느 민족 못지않게 많은 찬소리를 맞고 지금까지 버텨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저는 쓰실 거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시련을 많이 당한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70년 7월 9일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AD 70년에 AD 70년 예수님이 오신 후 70년 만에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우리는 1945년도 해방됐죠 1948년 5월 14일 무려 19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겪은 1900년 동안 겪은 유대인 순환사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머물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들을 반기는 곳은 세계 어디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미국마저도 매년 강물이 넘쳐서 범람하는 허드슨 강변 맨날 홍수가 돼가지고 범람해버리는 곳을 너희들 거기 살아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땅이라도 준 거예요 너 거기 사라고 그러나 그 땅은 온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해년마다 범람하는 땅입니다 살림산에 다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강변의 땜을 만들고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자기들을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뚜껑 쌓고 옹벽을 치면서 최악의 땅을 최고의 땅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 0.3% 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이 전 세계 돈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0.3% 밖에 되지 않는 그 유대인이 노벨상 35%를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 중고등학교 교사 몇 프로가 유대인 교사일까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미국 중고등학교 교사 몇 프로 정도가 유대인 교사일 것 같아요 아니 알아맞히면 하와이나 감 이런 데 보내주면 좋겠다 몇 프로 정도 현성이 한번 추정해봐요 40% 많이 썼네 우리 승주는 몇 프로 같다 24% 24% 아직 근접하지 않았습니다 김춘식 집사님 김요셉 집사님이시죠 35% 아직도 근접하지 않았습니다 네 9% 많이 쓴 거야 9%도 그 조그만한 인구 그 조그만한 인구 0.3% 몇 백만 안 되는 그 유대인 중에 중고등학교 교사가 몇 프로일까 답이 안 나와서 말합니다 50%가 유대인 교사입니다 미국을 미국 사람들을 유태인들이 아예 유태인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교육으로 미국 중고등학교 교사 50%가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인들은 유태인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집회를 갔을 때 미국인들 집회를 했거든요 한인교회가 아니라 수학생들이 예배로 참석했어요 야 너 학교 안 가고 왜 집회를 참석해서 했더니 오늘 유태인의 명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유태인의 명절 6월절 7.7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가 된다라는 미국의 휴일이야 공휴일 수업 안 해 선생님 절반이 유태인인데 유태인들은 저기를 지킨다는데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인구의 19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온갖 소찬소리를 맞아가면서 순환을 겪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모든 언론사를 다 치고 있잖아요 BBC CNN 그 다음에 신문 뭐죠 뉴욕타임즈 전부 다 유태인 겁니다 IMF 전부 다 유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들 전 세계 모든 금융을 유태인이 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도 유태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 트럼프가 왜 에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버립니까 아니 그 대사관을 에루살렘 그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지금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당신의 나라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과 다른 표를 보내 내가 지금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에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는 에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반대하거든요 이스라엄권이 근데 트럼프가 온갖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에루살렘으로 테헤라는 거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에루살렘 옮겨버리잖아요 그럼 왜 그럼 트럼프가 그렇게 온 세계의 원성을 들으면 더군다나 이스라엄권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유태인들이 밀고 있단 말이에요 유태인이 밀어야 대통령이 되거든 유태인이 이 사람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이 그건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정치 자금을 누가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을 미국을 움직이려면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이 필요한데 누가 그걸 되냐고 미국이 다 유태인들이 되고 있거든요 유태인들이 지지를 받자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유태인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란의 핵을 포기한다고 했다가 핵을 만들려고 하니까 다시 제재를 막 가합니까 그건 유태인이 압박을 하는 거죠 제재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란이 핵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이에요 그런데 이란은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란이 핵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핵전적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잠잠하잖아요 사우디는 미국 편에서 있거든요 이란과 별로 안 좋아요 사이가 그러니까 사우디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산후국으로서 편하게 살고 있죠 그런데 이란은 카격 이스라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딱딱 맞추고 있으니까 미국은 유대인의 나라예요 0.3%의 유대인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찬설이를 겪고 어떻게 이 나라를 존속시키고 어떻게 이 나라 이 나라 주도권을 벗기면 또다시 시련이 시작되는 걸 아기 때문에 그들은 고대 정치력을 발휘해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련 속에 살아남은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게 설교 준비를 이 야베스의 시련 찬설이를 통해서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쓰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가서 고민이 생기네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샘의 후손인 에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상세기 구장을 잠깐 볼까요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창세기 구장 26절 시작 샘의 하나님 요하를 찬송하리로다 가나는 샘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베스를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그하게 하시고 가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자 야베스는 샘과 함과 야베 그렇죠 샘은 유대인 곧 우리들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샘의 우선이죠 야베스는 주로 유럽에 있는 백인들이 야베에서 속합니다 그 다음에 함의 우선은 가난을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 쪽 이렇게 함의 저주를 받았죠 근데 이런 설교는 아프리카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 설교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해도 되지 뭐 그렇지만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 야베스는 창대하게 돼 유럽이 창대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샘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샘의 후손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샘은 어떤 역사에 중심으로 서는가 자 10장 2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0장 21절을 보세요 자 시작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네가 초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로와 아르바삭과 룹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홀과 개들과 맞으며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자 보세요 왜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었을까 자 보세요 아주 통해합니다 샘과 에벨은 바로 직손이 아니에요 3대선이라고 근데 왜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자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질문해야 우리가 내가 확 돌아가요 질문을 던지면 내가 돌아갑니다 왜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에벨이라는 인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에벨은 에벨은 샘의 아들 아르바삭의 아들이에요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고 했죠 아르바삭의 손자죠 셀라의 아들이에요 에벨을 낳았다고 이 에벨이 한참 후손인데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란 말은 여기서 샘의 후손 가운데 에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란 얘기예요 이해 되시죠? 거기까지? 자 그러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레기라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벨레기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보세요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고 세상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레기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벨레기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자 그러면 이 벨레기 누군지 알아야 돼 벨레기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벨레 쭉 내려가면 그 자손 나오는데 자 18절 11장 18절 보세요 벨레기는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는 나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나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우를 낳았고 나우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우를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울과 하라를 낳았더라 자 보세요 그럼 벨레기의 6대 손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벨레기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유제인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벨레기는 그러면 이 욕단은 누구냐는 거예요 욕단 그때 세상이 나눠졌는데 그때 세상이 나눠졌는데 여기서 벨레과 욕단이 나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벨레과 욕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벨레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됐으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욕단은 어떤 인물인가 자 이 욕단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것까지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해볼까 했는데 기양에 봤으니까 한번 봅시다 창세기 10장 25절 자 욕단은 시작 우리 김하영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레기라 하였습니다 노노노노 10장 26절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열아와 아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바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오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자 여기에 중요합니다 자 이 욕단은 자식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등장하는데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아들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그때 당시에 이런 아들들이 많다는 얘기는 강하다는 거예요 이 욕단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쪽 산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하메 계보에 있는 니무롯이 바벨탑 건설에 나섰거든요 정권을 잡았어요 그는 용사했다고 그랬어요 니무롯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는 일에 다 동참하게 명령했는데 이 욕단은 십다른 소리 말아 나는 너에게 동참할 수 없어 하고 동쪽 산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사와 스발 스발은 세파른데 시베리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미르 공원, 천산 공원, 시베리아를 건너서 만주평을 건너서 동쪽 산, 백두산까지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그 욕단의 연대가 당군의 연대와 천박하게 일치하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지금 엄청나는 흥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벨레께, 벨레께 히브리인 그러니까 에벨, 에베르라는 말에서 에벨 때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에벨이라는 인물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레께 히브리인과 욕단계 히브리인으로 나누는데 욕단계 히브리인이 바로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박사 논문으로 나오고 거의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문을 가져왔는데 제가 너무 기절하게 놀란 게 이 한문의 발생 기온을 보니까 빛이 2500년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500년 전, 거의 5000년 전에 이 한문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진나라, 청나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문을 연구해 보니까 상세기가 그대로 이 한문 속에 한문은 뜻글자잖아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핵과 부수에 전부 다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선자, 그 배에 여덟 명의 입이 들어있다 여덟팔의 입구 노아의 배에 탄 사람이 여덟 명이 탔잖아요 어떻게 배라는 단어에 여덟 명의 입이 들어있다라는 표현을 하냐고요 이 지을조, 흙토에다가 점이 생기거든요 흙토 생기를 부르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다님 이것이 지을조예요 하나님이 지었는데 흙에다 생기를 부르는 어때? 상세기를 아는 사람만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밭전, 네 개의 강이 흐르는 동산을 말해요 밭전자, 네 개의 강이 흘러요 이걸 에덴 동산의 말, 밭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산의 남, 밭에 쫓겨나서 힘을 써야 된다 힘 역자, 그게 산의 남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저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산의 남의 동산 바깥에 힘 역자를 쓰냐고요 돼집료, 갈비뼈 하나의 사람이 갈비뼈로 사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 맞자 마귀 맞자에 생명나무 하나와 선악가 나무, 나무 두 나무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귀신 신자가 들어가요 마귀가 두 나무 사이에서 흘렸다 그 말이야 그 말 끔자 나무목 두 개 생명나무, 선악가 나무 그것을 볼 신자 보지 마라 그야 그 말 끔자 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탐할 탐자 나무목 두 개에다가 생명나무, 선악가 나무 밑에다가 개집 여자 놈이야 여자가 탐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런 한문 안에 창새끼가 다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노아는 600세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역단과 함께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끝 동쪽 산 백두산에서 천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고조선입니다 그리고 그가 홍익인간이라는 널리 이르러 사람들이 이롭게 한다는 그런 그 하고 열 가지 조문을 발표를 하는데 십 개명과 일치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조문이 고조 단군이 말하는 십조가 백성을 다스리는 십개조 조문이 십 개명과 일치하지 않은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은 한문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자기 나라들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주 쪽은 다 우리 조상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조상의 유족들이 나오니까 거기를 절대로 파헤치지 못하는 게 하는 거예요 동굴 무덤에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 유족이 있는데 중국의 학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중국의 역사를 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빨리 닫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거기를 닫아버리고 폐쇄하고요 그리고 군사로 지키고 있는데 세계문화유산단지에서 계속 그걸 개발하려고 압력을 채지만 절대로 그걸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에벨의 때 세상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옥단과 에벨 벨렉과 옥단이 벨렉은 서부 히브린이고 이제 동부 히브린은 바로 우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성교를 통해서 완성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은 누가 준비했냐면 벨렉계 유대인이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벨렉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재림은 6단계 히브린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민족을 교회를 무격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 모든 민족들의 기독교를 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왕성하게 성교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려 쓰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정말 통과되고 나면 이제 교회는 쓰나미처럼 무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목사가 그렇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18장의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손에 있는 진흙이란 말로 결론을 탁 내립니다 저는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진흙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사야 46장에 뭐라고 말하죠 저 동쪽에서 동쪽 끝에서 큰 새가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내가 계획했으니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로 이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민족으로 저는 쓰임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후대들 지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저게 도우리라 있잖아요 누구랑 아이들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요즘 아이돌 가수들을 키우는데 어렸을 때부터 댄스 교수 언어 교수 그 다음에 보컬 레슨 아주 아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류가 케이팝이 지금 뭐 유럽 다 쓸어버리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케이팝이 이거는 미국처럼 재능 있는 애들이 오디션에 가가지고 한번 부르고 그냥 부른 것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예 기획사에서 7살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마저 발레를 키우듯이 발레도 7살때부터 하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케이팝 이 대중음악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이제 믿음의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 전하는 전사들로 완전 무당시켜야 돼요 언어로 제가 영어 예배를 하는 것은 그냥 무슨 영어 배우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글로벌 시대에 마음껏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샤론이에게 보컬 레슨 받게 하고 드럼도 쳐라 키트도 배우라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예배 인도자로 정말로 수만 명을 그냥 키트 하나를 들고 그냥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인도자로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길러야겠다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이거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모든 가족들이 이 아이들을 마지막 때 예수 글쓰의 이 복음을 열방에 전할 수 있는 직업인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가 연예인이든 아니면 의사든 엔지니어든 그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예술이든 상관없이 그러나 그의 목적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욕단계 산서리를 그렇게 막고 지금까지 견고하게 버텨온 민족 그리고 성능의 북팔에 의해서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교회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더 이상 물러설 것은 없다 아멘 우리는 어차피 수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네 어쩌면 점잖게 그들의 비율을 마치는 것들은 마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사를 한다면 그들에게 환영을 받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정말로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다 오면 미친놈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 사는 것들에 미친 거예요 정말 미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생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을 열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마귀의 공격은 어떤 종류와 어떤 방법과 어떤 전략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일 우리는 눈뜨고 파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무장과 영적 무장뿐만 아니라 그런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과 전투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에티오피아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싸워줬는데 그 아프리카의 더운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자유를 위해 싸워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용맹스러운 부대였는지 그 에티오피아의 군대는 단 한 번의 전투에도 피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단 한 번의 전투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 , 전사는 죽어도 전투는 승리하고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서울, 김포, 영광교회가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피하지 않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소규모의 작은 전투든 아니면 대대적인 전쟁이든 우리는 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밀리면 끝장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난사는 서리를 통해서 마귀는 역이용해서 말려 죽이려고 했지만 야베스는 하나님께로 가서 그가 더 강력한 인생이 됐던 거예요 여기는 박영민 목사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알았겠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서 네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죽기 전부터 내가 널 알았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박영민 목사를 예수 그리스의 재림을 준비하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사는 택한 걸 마귀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나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소상의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싶어서 그 찬서리를 맞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열방의 복음 전하는 도구로 지금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바질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죽여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영적 전통에서 영적 무장을 통해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니모려씨 어떻게 창세기에 용사여 그리고 정권을 잡았고 그 니모렛의 DNA 그러니까 반하나님적인 반성경적인 DNA가 지금도 그 니모렛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다음 주 주일 밤 비전예배 그 메시지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6단계 히브린 우리 민족이 중요한 것인지를 그때도 욕단은 니모렛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남았던 것처럼 이 민족이 이 니모렛의 DNA 전 세계가 다 니모렛의 DNA에 장악되고 있는데 이 민족은 저항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전해주고 싶은데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시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든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의 완성 유태인의 구원 이스라엘 선교까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책임질 수 있도록 첫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